안녕하세요. 주익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현대마린솔루션 이슈가 있어서 영상을 좀 다뤄볼건데요. 오늘 상장한지 3일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상장하고 3일 동안은 제가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기회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모가가 8만 3천 4백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공모가에서 시작을 11만 9천원에 신초가 시작을 첫날 했는데 이게 플러스 40% 정도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를 받았던 물량이 이 40% 50% 구간에서 던졌죠. 그래서 빠르게 밑고리를 달고 최저점 11만 5천원 11만 1천 5백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 8만 3천 4백원 흥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갭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40% 정도 갭이면 상당히 이 부분에 비해서 준수했다. 그래서 시초가에 매수라 해도 된다라고 사인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거를 제가 분봉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렸을 때 아무래도 상장이 이제 신규 상장다 주다 보니까 좀 기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주가가 쭉 뺐다가 다시 그쵸? 그런 다음에 이 12시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굉장히 기습적으로 주가를 팍 올렸는데 이 개인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 시간에 빈집 털이 하듯이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횡보 보이다가 이 19만 5천원까지 자 주가가 이렇게 이제 이튿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20만 가자 20만원 가자 30만원 가자 이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19만 5천원 찍고 또 빼버립니다. 그쵸? 자 1일차에 올랐어요. 충분히 많이 올랐어요. 자 2일차까지 해가지고 오전 시간에 쭉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이 변동성을 충분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추가적인 호재라든가 재료적인 부분이 없으면 당연히 주가는 흘러내리게 되는 거고요. 어제 갭 상승했던 부분을 다시 채우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7% 구간에서 좀 불편하게 빠졌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해석도 하실 줄 알아야 되고 이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을 잘 갖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응하셨던 부분은 수익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20만원을 갈 줄 알고 매도를 안 하셨던 분들 그리고 여기서 추경 매수 하셨던 분들 또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마이너스 구간에서 장마감을 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주가를 플러스 6%대 구간까지 올려주니까 또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짧게 소화를 시키고 그죠? 다시 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구간에서는요. 제가 어제 15만원 15만원 아래에서는 1차 매수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이것만 짧게 좀 보고 가실게요. 자 오늘 여기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여기에 5월 10일 현대마린 솔루션 15만원 이하 1차 매수 타점 변경 없이 유효합니다. 9시 2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9시 2분 이후에 주가가 빠졌을 때 14만원대에서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미 제가 어제 장 끝나고 이 부분은 정보를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매수를 했을 겁니다. 가 그러면은 1차 매수를 했고요. 1차 매수 이후에 저희가 2차 3차까지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올라가면은 1차 매수 구간 이 비중만큼만 먹으면 돼요. 그리고 조정을 한번 더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만큼 평단을 더 낮추고 비중을 높여서 올라갈 때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가든 조정을 주고 가든 어쨌든 올라간다는 대전제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요. 방향이 잡혔어요. 일단은 지금 시총 7조원의 이 종목이 주가가 방향을 이렇게 좀 잡았을 때는 쉽게 돌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추세를 가져갈 수 있는데 제가 항공모함에 비교를 좀 드렸죠. 이 항공모함이 한번 갔다가 유턴을 하기 쉽나요? 어렵죠. 그래서 주가가 마찬가지예요. 시총이 크면 클수록 한번 방향을 자면 추세를 이어가려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지금 이 현대마린 같은 경우에는 조선 섹터에서 지금 신규 상장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러면 이 신규 상장 종목이 이 섹터가 좋았을 때 수급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으로 픽이 됐는데 이 과거의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현대마린이 어떻게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드릴 테니까 짧게 좀 보시고요. 지금 이 부분을 좀 보실게요. 과거의 종목들이 어떻게 갔는지 볼게요.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을 먼저 보시면 민테크 이렇게 갔죠. D&D 파마텍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현대힘스 현대힘스 이것도 이렇게 갔고요. 호스뱅크 주가가 다 첫날 고점을 찍고 빠졌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3연도 그렇고요. IMBDX 보통은 이렇게 빠지는 게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의 흐름이었는데 이런 흐름과 다르게 간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반대로 빠졌어요. 이때 로봇 섹터가 좋았는데 주가가 빠졌고요. 그러고 나서 3만 2천 원 찍고 주가가 12만 4천 원, 5백 원까지 4배 상승을 해버립니다. 원래는 주가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번 털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조정을 안 보이더라도 현대마린이 이런 구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차, 3차 매수 비중을 가져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볼 만한 게 지금 이거 비교해서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원전입니다. 원전 관련해가지고 종목이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3연상을 가고 급락을 합니다. 반토막 이상 빠지고 최저점을 찍고요. 다시 3만 8천 원까지 1만 4천 원에서 3만 8천 원까지 2배 이상 상승을 시켜버리는 이런 변동성. 만약에 지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대마린이요. 만약에 급등을 세게 했다가 급락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 급락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고요. 이 급락을 하지 않고 주가를 시간을 주면서 죽여주면 이 죽여주는 구간에서 슬슬 분할 매수를 하면서 추세를 돌리는 구간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전략을 좀 달리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상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G2파워라는 종목이 있는데 G2파워도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이 상장 첫날 고점을 찍고 빠졌다가 3,370원 찍고 2만 150원까지 거의 6배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 주도했던 섹터에 신규 상장 종목이 조금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한번 역사적인 고점을 뜯고 3배, 4배, 5배, 6배 올랐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대마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조선 섹터가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15년, 20년 만에 지금 이 상승 사이클을 맞이하게 됐는데 하나우션이라든가 삼성 중공업이라든가 이 관련해서 우리나라 빅스의 조선업들이 다 올랐고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미국과 중국과의 이 무역 갈등이 있었고요. 지금 이 중국을 제재하는 법안 중에서 이번에 조선 섹터가 포함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조선업을 제재를 하게 되면 가장 최대 수혜국이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국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종목들도 같이 반영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미국은 한번 법을 정하면요. 미국 대선까지 밀어붙이고요. 대선에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야가 좀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는 좀 부러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이 이런 정책을 지금 간다. 그래서 대선이 11월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중국을 때려야죠.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를 해서 지지율을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이런 학습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도 그렇고요. 트럼프도 그렇고요. 중국 때리기를 계속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조선업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거고 지금 법이 하원에 통과가 지금 대면 여기에 대한 제재가 실제로 이뤄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말인뿐만 아니고 이 조선 쪽에 상승 사이클을 도래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수주액이 다시 한 번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도약을 했습니다. 자, 지금 수주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비싼 것만 해요. LNG, 암모니아선 이런 돈되는 고부구같이 이런 배들만 선박을 수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업이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질적인 부분을 봐도 지금 이 조선업 쪽이 굉장히 좋은데 향후에 코스피 200을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있어요. 그런 과정에 상장주로 신규 상장을 했다. 그러면 현대말인에 대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뷰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호재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을 연기금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미확인 물량이 99%였기 때문에 100만 주가 나오네. 뭐 150만 주가 나오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기간이 다 받았죠. 상장 첫날. 자, 보험 투심도 받았지만 얘네들은 단타 물량이고요. 투심도 같은 경우에 받고 팔았죠. 자, 연기금은 모아갑니다. 자, 지금 첫날에 82만 주. 주도적으로 받았던 게 연기금이고요. 지금 이 종목을 움직이는 게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포가 연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 연기금에 대한 수급을 중요하게 체크를 하면서 갈 거예요. 자, 연기금은 첫날도 받았고요. 두 번째 날도 받았고 세 번째 날도 받았어요. 주가가 올라도 받았고 내려도 매수를 했고요. 그렇죠?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공목과 이 밴드에서도요. 이 기간 청약할 때 10만 원 이상 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연기금이 현대마리 솔루션에 대한 바라보는 이 방향성이나 뷰가 엄청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 종목을 수익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종목이 우상향 할 거라고 이 대전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코스피이 데뷔를 했습니다. 현대마리 솔루션이. 자, 지금 이 상장을 해서 IPO에 성공을 하면서 이 자금을 7,42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이 실탄은 어디에 사용을 하냐. 자, 지금 IPO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라고 공시를 하는데 지금 M&A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이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사업 인수 자금으로 424억 원. 그 다음에 탑업인 취득으로 2,036억 원.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M&A를 하는 과정에서 선박 관리, 설계 회사 인수하는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체지를 완전히 개선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시너지가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M&A를 할 때 항상 시장에서 이슈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M&A를 받는 대상의 기업. 자, 지금 이 HD 현대마린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 중공업에서 출범한 자회사입니다. 자, 지주사가 현대예요. 그래서 정박수리 개조 AS 관련해서 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M&A를 통해서 확대되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인수 기업이 이 현대 중공업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면 대기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어지는 종목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수익이 더 많이 나실 거고 물론 현대마린도 올라갈 거지만 인수받는 이 기업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탄력이 더 좋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시라고 같이 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현대마린이 자, 5년 안에 매출을 2배 넘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사진이 현실화가 됐을 때 5년 내 2배가 아니라 매출이 7조 원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23년도 매출이 1조 4,305억 원입니다. 자, 1조 4천억대인데 자, 7조 때면은 지금 몇 배가 올리나요? 거의 5배가 올리는데 5배가 올리게 되면은 기업가치가 얼마나 올라야 될지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정 시청이 얼마가 되어질지 감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이유가 있고요. 자,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거는 연기금이다. 자, 분봉으로 봤을 때 자, 매집을 합니다. 끌어올리는 거 연기금이 했죠. 매집을 해요. 올려요. 올리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차익실홄을 잠깐 하고 다시 매집을 합니다. 올려요. 차익실홄을 잠깐 매수하고 또 매집을 하고 내리면서 또 차익실홄을 하고 매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 매집 구간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낮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상장을 높게 해서 주가가 쭉 빠졌다가 이 밑에서 매집을 하고 쭉 올리면 두산 로브틱스 같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계속 위에서 매집을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정한 가격에서 매집단가가 형성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이 매집단가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 이 HD 현대마린은 움직이는 주포 매수가와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인데 3차 매수 구간까지 만약에 체결이 된다고 하면요. 이 가격과 맞춰지게끔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놨고요. 그런 부분은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셨을 때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끌고 갈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현대마린이 이제 매출이 5배가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지금 7조인데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7조가 나오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지금의 시총은 너무나 저평가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바라보는 연기금이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 얼마까지 가야 되냐? 적어도 3배 이상 올릴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 제가 왜 어떻게 계산이 되어졌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변동성을 주는 구간이 8월 초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게 맞고 이 부분은 제가 같이 좀 넣어놨어요. 현대마린 솔루션 핵심 전략 자료 안에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다시요. 현대마린 솔루션 전략 대응 자료 안에 여기다 다 넣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세력대 매집 단가와 목표가를 적어놨고요. 그리고 주가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이 M&A 관련해서 인수 기업이 확정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되는 과정에서 이걸 좀 알고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더 도움되실 텐데 과거에 두산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요. 두산 로보틱스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비슷해요. 두산 로보틱스가 자, 이때 지금 올라가는 이런 과정을 보시면 주가가 올라갈 때요. 이 M&A 이슈가 있었어요. 이때. 그래서 M&A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주가가 계속 끌어올렸던 게 지금 이 현대마린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참고해 볼 만한데 어쨌든 저점 찍고 4배 갔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갈 게 주가가 조정주의고 간 것뿐이고요. 지금 현대마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조정을 얼마나 줄지는 사실 알지 몰라요. 그런데 다만 알 수 있는 거는 연기금이 지금 계속해서 사고 있고 지금 이 연기금이 산 물량을 계산했을 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자,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지게 되면 아, 여기서 불안한데? 여기서 손절해야겠다. 여기서 손절해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주가 빠지면 아, 2차 매수, 3차 매수 기다려진다. 그래서 여기서 비중 더 실어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많이 봐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빠질 때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이 현대마린으로는 여러분들 게임이 끝난 겁니다. 수익 보시면 돼요. 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수를 하시려면 주가적인 확신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매수 버튼을 누르시려면 여러분들이 그에 따른 근거를 제가 공유를 드린 거니까 이걸 꼭 확인하시라는 거고요.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으니까 이걸 보세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를 받아가시고요. 위에 번호 0602108-8706번입니다. 제 개인 번호고요.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신속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셔고 도움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저희 텔레그램방 입장하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지금 영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실시간 코멘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HD 현대 솔루션 당연히 거기서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코멘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인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말인. 이 말인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텔레그램방 입장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요. 상담이라고 같이 문자를 주셨을 때 제가 편한 시간대에 여러분들 전화 통화해서 궁금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